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은혜안이다 싶이 한데요. 저자를 알게 된 것은 TV 프로그램 안쓸 신잡을 통해서였습니다. 건축가로서 여러 도시의 다양한 건축 이야기를 아주 따뜻한 이문학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자는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및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이시고요. 경력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더군요. 그리고 이 책의 추천사를 국립생태원 원장이신 최재천 교수가 쓰셨던데요. 추천사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책은 도시를 보는 15가지 인문적 시선이라는 부제목처럼 건축을, 도시를, 공간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을 관통하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작은 골목부터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이르기까지 도시 속에 담겨있는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과학을 읽어내고 도시와 인간의 삶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공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만든 도시에 인간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과연 더 행복해지는지 아니면 피폐해지고 있는지를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종행무진하며 도시의 답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도시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머린말과 본문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머린말 우리는 해외의 유명 도시로 여행을 가면 그곳을 대표하는 유명한 건축물 앞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 파리에 가서는 에펠탑에서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어야 숙제를 한 듯 마음이 편해진다. 에펠탑 앞에서야 비로소 파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건축물이 그 나라와 장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축물이 왜 그 나라, 그 장소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일까? 그것은 건축물만큼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 결정체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 일은 없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피라미드 위치 바로 옆에 공사 인분을 위한 도시를 건설하고 당시 왕족이 받던 것과 동일한 당대 최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었다고 한다. 우리가 어려서 배웠던 것처럼 노예를 부리면서 마구잡이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를 생각하면서 체계적으로 건축된 것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피라미드는 당대 이집트의 건축 기술뿐 아니라 사회, 의료, 경제가 어우러진 결정체이다. 피라미드처럼 모든 건축은 그 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문화를 이끄는 주체였다. 지금은 휴대전화, 전투기, 우주 왕복성 같은 첨단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을 최첨단의 결정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근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건축물은 그 나라의 기술력과 재력을 보여주는 과시의 상징이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반영되는 결정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건축물은 사람이다. 그리고 건축물은 그 나라와 그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다. 건축물의 이러한 특징은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그 지역의 지리적, 기후적인 특색이 반영된 일반적인 건축물들 역시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적 DNA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우리가 건축물을 이해하면 그 배경에 있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예술, 문화, 인류학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괴테는 건축은 얼려진 음악이라는 말을 하였다. 그의 말대로 건축에는 음악처럼 리듬, 멜로디, 화음, 가사가 있다. 고딕 성당 안을 걷다 보면 도열에 있는 열주들이 음악의 박자처럼 느껴지고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림의 이야기는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말을 한다. 이러한 느낌과 화음 같은 음악적 요소들은 조각품이나 그림에서도 느낄 수가 있다. 하지만 건축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전달 매체가 있다. 그것은 비어있는 보이드 공간이다. 공간은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되었을 때부터 시간과 함께 있었던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공간이 없다면 빛도 존재할 수가 없다.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시간을 느끼지도 못할 것이다. 건축은 이러한 공간을 조절해서 사람과 이야기한다. 이러한 보이드 공간은 건축의 도움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 우리 눈으로 캄캄한 우주 공간을 쳐다보면 그 광활한 공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일상의 공간도 마찬가지다.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간은 막연하다. 하지만 벽을 세우게 되면 막연해서 느껴지지 않던 공간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처마가 만들어지면 비로소 처마 밑의 공간이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을 준다. 우리는 돌, 나무, 흙 같은 자연 속의 재료를 가지고 건축물을 만든다. 그리고 그 건축물이 부산물로 만들어내는 빈 공간 안에서 생활한다. 그 공간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그 공간은 또다시 우리를 만든다. 이처럼 건축물을 만든 사람은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다른 시대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건축물은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건축물과 사람은 떼어날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건축물은 삶의 일부가 된다. 이 책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건축물과 도시를 읽어 내려가는 책이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교육은 건축을 하기에 참 좋은 교육 환경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워낙에 다양하고 많은 과목을 어려서 다 배우기 때문이다. 필자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21개의 과목을 배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앞서 말했듯이 건축물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이성적, 감성적 행동들의 결집체이다. 그래서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도 좋지만 그보다는 깊지 않더라도 넓게 다각도에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고등학교 때 21개 과목을 배운 우리 국민은 건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건축을 본능과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하고 있다. 책의 어느 부분을 읽으면 고등학교 시절 국민윤리 시간이 생각나고 어느 부분에서는 생물시간 어떤 부분에서는 한문시간 어떤 부분은 지리시간이 생각날 것이다. 독자가 이 책을 읽고 난 후 건축물과 도시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썼다. 더 많은 사람이 건축을 이해하게 될 때 더 좋은 건축물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공간과 도시가 더 좋아질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디 편하게 읽으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지루하지 않았으면 한다. 2014년 12월 제 5장 강남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람이 만든 도시 도시가 만든 사람 도시는 유기체 서울 강남역에서 교보 타워 사거리에 이르는 뒷골목은 20대의 젊은이들의 욕망이 분출하는 거리다. 성형외과 바디샵 한의원 유학원 외국어학원 재화점 미장원 맥주집 갈비집 횟집 삼겹살집 햄버거 가게 재화점 커피 전문점 은행 모텔 오피스텔 흥청대며 몰려다니는 이들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직종의 가게들이 한 골목에서 밤마다 불야상을 이룬다. 이런 도시 구조가 초기에 이곳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구상하고 그렸던 것은 아닐 것이다. 격자 형태의 도로망은 도시 계획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이후의 교육제도 인구 폭증 주택가격 핵가족과 경향 경제성장 문화적인 변화 부동산 정책 등 셀 수 없는 변동요소에 의해 지금의 도시 구조가 만들어졌다. 혹자는 도시를 신의 창조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이라고도 한다.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빌딩 다리 상하수도 시설 도로 같은 도시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리적인 구조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도시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는 실제로 도시 설계자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방식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해 왔다는 면에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자생적인 유기차라고 할 수도 있다. 도시가 살아있는 유기차라는 면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에 상반된 개념인 기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모든 부품들은 먼저 디자인되고 이후 공장에서 제작되고 조립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동차는 고정된 부품들로 만들어진 구조체이다. 자동차는 일단 완성되고 나면 새로운 물질이 유입되어서 자동차 스스로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내는 일 없이 대부분의 경우 최초 제작된 상태로 유지된다. 다만 낡은 부품들이 교체될 뿐이다. 이렇듯 기계는 스스로 성장, 발전하지 않고 디자인된 초기 상태에서 노후가 되는 닫힌 시스템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 시스템은 모든 구성 요소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며 생명체의 안팎으로 끊임없이 물질들이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 열린 시스템이다. 2002년에 노벨상을 받은 MIT의 호비츠 교수에 의하면 많은 세포들이 자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 세포는 스스로가 일정 시간이 되면 스스로 자살하듯이 소멸되고 새로운 세포로 적극적으로 교체되는 것이 생명체의 고유의 특성임을 밝혔다. 이렇듯 살아있는 생명 시스템은 세포를 끊임없이 없애고 새로운 물질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여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오래된 세포를 교체시키면서 성장한다. 생명체에 이러한 성장, 발전, 진화가 있듯이 도시에도 성장, 발전, 진화가 있다. 생명의 그물의 저자 프리초프 카프라 박사에 의하면 어떠한 시스템이 살아있는 유기체냐 죽어있는 무기체냐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 조직체의 패턴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냐 아니면 외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도시는 초기 계획자의 디자인이라는 수동적인 패턴을 뛰어넘어 특정한 디자이너의 계획 없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패턴들이 보이는데 이 같은 자생적 패턴은 도시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왜 물질로 구성된 도시가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특징을 갖게 된 것일까? 물론 대부분의 도시 구성의 변화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 변화들은 인간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진 대로 변화되는 것이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인간이 만들어낸 변화들이 모여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 불특정 다수인 인간은 유기체 생명이기 때문에 도시가 유기체의 특성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유기체 생명인 인간은 모여서 사회라는 조직을 형성하고 이 조직은 우리가 파악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 또 다른 유기체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유기적인 인간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이 도시이다. 그러하기에 완전한 도시 디자인이란 불가능하다. 디자이너가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를 그려도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도시라는 것이 인간의 디자인으로 시작되지만 계획자의 손을 떠나서 완성된다는 예는 서울 강남의 개발만 살펴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서울 강남의 경우 초기에 격자 형태의 도로망은 도시 계획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이후에 학군제 형식의 교육제도 베이비붐 세대의 인급 폭증 주택 가격, 핵가적화 경향, 경제 성장, 문화적인 변화 부동산 정책 등 셀 수 없이 많은 변동 요소에 의해서 지금의 서울 강남의 도시 구조가 완성된 것이기에 그 결과물은 자연 발생적인 생태계의 특징과 더 유사한 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도시 속의 먹자 골목들 건물 지하실마다 들어선 룸살롱들 노래방, 키스방 같은 각종 방 문화들 5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 주거 형태 빈틈마다 주차된 차로 꽉 찬 도로 등은 초기에 서울 강남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구상하고 그렸던 도시의 구조는 아닐 것이다. 지금 도시의 구성들은 마치 자연 발생한 유기체의 모습과도 같다. 로저 루인 박사에 따르면 생명의 진화 속에서 과거의 경험들은 DNA 안에 유전적인 메시지 코드로 압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시각으로 도시를 바라보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구축된 과거 경험의 흔적이 우리가 사는 도시의 주거 형태 도로, 광장, 학교, 대중교통 체계 상하수도 시설 같은 인프라 구조라는 우리 도시의 DNA 속에 유전적 메시지 코드로 압축 저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도시의 패턴은 인류 사회의 기초부터 진화되어서 왔다. 현대 도시의 패턴은 지난 수천 년간 인류가 이루어낸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진화의 산물이다. 우리가 사는 도시의 구성 요소들은 우리 도시의 DNA이며 과거 역사가 압축된 형태의 유전자 코드인 것이다. 더 재미난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보이는 도시 진화의 특성이 생명의 진화와 그 과정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화폐 속 건축가 한 나라의 화폐에는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그려져 있다. 로마 시대 때는 황제의 얼굴이 동전에 새겨져 있었다. 20세기 이후 각 나라는 자신이 내세우는 인물을 조기돈 위에 그려넣었다. 화폐 속 인물을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얼마 전에 우연히 스위스 프랑 화폐를 보았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근대 건축가 중 대표적 거장으로 추앙받는 르 코르비지에라는 건축가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었다. 자국의 화폐에 건축가를 넣은 국가는 스위스 이외에도 핀란드가 있다. 핀란드는 코르비지에와 더불어 근대 건축의 4대 거장 중 한 명인 알바 알토라 얼굴이 그려져 있다. 건축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러운 국가의 가치관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화폐를 보면 왕, 정치가, 군인만 그려져 있다. 어느 모임을 가든지 정치가들만 대접받는 사회 분위기가 화폐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2009년부터 5만원권 집회에 신사임당이 들어가 있다. 겉보기에는 그림도 잘 그리는 현모양청 문화인이 선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필자 생각에는 신사임당이 이율곡을 나와서 전국 수석을 시킨 어머니라는 프로필이 없었다면 선정되지 않았을 것 같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낸 어머니가 추앙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원이 아파트 상가를 빼곡히 채운 주변 상황이나 5만원권 위에 신사임당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꽃보다 할배라는 TV 프로그램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나왔다. 이 성당은 700년간 지은 감동적인 건축물이다. 건축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었기에 그런 성당이 가능했는지 아니면 그런 건축이 있었기에 건축가를 존경하는 가치관이 유럽에 생겼는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럽의 여러 국가는 대표적인 건축물과 건축가 둘 다 가진 문화 선진국이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을 저급한 노동행위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만이 지식산업이 아니다. 건축설계작업도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지식산업이다. 클래식음악, 그림, 조각만이 예술이 아니다. 건축도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담아 후대에 남겨주는 예술이고 문화고 정신이다. 옛날에 왕이 성당 공사 현장에서 석공 노동자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한 명은 돌을 깎고 있다고 하고 한 명은 성당을 짓고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같은 생각을 가진 석공이 있었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는 훌륭한 건축 문화를 후대에 남길 수 있었다.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는 건축 자재로 건축물을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축이 다시 우리의 삶과 정신과 문화를 만든다. 제 12장 뜨는 거리의 법칙 중에서 신사동 가로수길 지난 몇 년간 소위 가장 뜬 거리는 신사동 가로수길인 듯하다. 가로수길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몇 개의 유명하지 않은 갤러리가 있는 압구정동에서 잘 안 나가는 거리였다. 1992년부터 시작된 오렌지족 열풍으로 압구정동 로데어 거리가 각광받을 당시에도 신사동 가로수길은 변두리에 불과했다. 그러던 가로수길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과정을 살펴보면 뜨는 거리의 법칙을 알 수 있다. 신사동 가로수길은 이름처럼 가로수가 아름답게 있는 거리도 아니고 인도폭이 좁아서 걷기도 어려운 거리이다. 그런 가로수길이 지금의 보행자들이 찾는 거리가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한강 고수부지 공원이다. 대중교통 정류장과 자연요소 이 두 요소를 연결하는 거리는 사람들이 걷기 좋아하는 거리가 된다. 미국에서 가장 고풍스러운 고급 쇼핑 거리를 찾는다면 보스턴의 뉴베리 거리가 있다. 뉴베리 거리의 서쪽 끝에는 지하철역에 있고 동쪽 끝에는 보스턴 코먼이라는 도심형 공원이 있다. 뉴베리 거리는 원래 주택가 거리였다가 지하철 개발 이후 지금은 화랑 및 각종 명품 샵들이 들어선 쇼핑 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한쪽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 사람들은 공원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거리를 즐긴다. 일반적으로 가고 싶은 목적지 없이 걷는 사람들은 피곤하다. 하지만 쉴 수 있는 공원을 향해서 걷는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마찬가지로 신사동 가로수길에 변화하게 된 데는 한강 고수부지로 들어가는 토끼굴의 위치가 가로수길과 같은 축선상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기존의 토끼굴은 미성아파트 뒤편에 있어서 동네 아파트 주민들만 아는 굴이었다. 그런 토끼굴이 가로수길에서 연결된 축선상의 도로로 확장 이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로수길을 걷던 사람들은 차도 옆으로 난 인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고수부지로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저녁 시간에는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이 끊임없이 가로수길과 고수부지를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걸어오는 사람들은 신사역에서 내려서 가로수길에서 식사와 쇼핑을 하고 고수부지에 가서 쉬다가 다시 돌아간다.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데이트족들은 고수부지에 차를 세우고 가로수길로 걸어간다. 신사동 가로수길의 경우처럼 자연과 대중교통 이 두 가지 요소를 연결하는 거리는 사람들이 찾는 좋은 거리가 된다. 토끼굴의 위치를 몇십 미터 옮기는 계획은 아주 작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정확한 혈맥에 침을 넣으면 숨 넘어가는 환자도 살리는 명의의 침처럼 가로수길의 기의 순환을 살리는 신의 한수였다. 제15장 건축의 자연을 대하는 방식 성 베네딕트 채플 자연과 대화하는 건물 스위스 자금 마을 경사진 삼키스 페터 춤토르라는 건축가가 디자인한 성 베네딕트 채플이 있다. 이 교회는 경사대지 위에 지어져 있다. 전체적인 모양은 타원형 평면에 실린더가 언덕에 박혀있는 형상을 띄고 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나무로 만들어진 평평한 타원형의 예배당이 있다. 그리고 그 예배당 마루와 경사대지 사이는 비워져 있다. 춤토르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 역시 건축재료와 국법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훌륭한 작품이다. 규모 면에서는 아주 작지만 이 작은 교회는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은 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인공물인 건축도 자연을 대하는 방식이 세 가지 이다. 이를 경사대지 위에 건축물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설명해보자. 첫째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흔히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재개발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대지의 경사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거대한 축대를 쌓아서 평평한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아파트 건물을 앉힌다. 대형 토목 공사가 필요하고 자연의 모습을 모두 바꾸어 버리는 폭력적인 방식이다. 두 번째는 자연을 이용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 방식은 첫 번째 방식보다 좀 더 스마트하다. 경사대지가 있다면 그 경사면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경사대지에 교위를 짓는다면 대지의 경사면을 이용해서 교인의 객석을 배치하고 강대상을 아래쪽에 두어서 편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능적인 교위를 만드는 것이다.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재미난 건축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자연을 동등한 대화의 상대로 보는 방식이다. 성 베네딕트 체플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 교회는 경사대지에 마루를 평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벽체와 마루 사이에 틈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땅과 교회 마루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서 음향의 공명을 만들어내고 인공의 건축물과 자연이 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한 이유를 건축가는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를 디자인 하려 했다고 설명한다. 성 베네딕트 체플은 자연을 대화의 상대로 보는 건축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정자가 이러한 종류의 자연과 대화를 가능케 하는 건축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자는 물의 가운데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건축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디자인은 자연을 극복할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이용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자연을 대화의 상대로 보는 동등한 관계 설정에 입고서야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인간 관계에서도 그러하듯이 디자인에서도 자연 환경을 동등한 대화의 상대로 보는 것이 가장 성숙한 디자인의 방식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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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